방탄과 정략에만 골몰하며 폭주하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쟁점 법안의 고속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그리고 강행 처리라는 공식까지 만들어내며 민주당은 끝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인 합의와 수기를 내팽개치고 쟁점 법안을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승전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작된 전례 없는 방통위원장 3.1 청문회는 온갖 조롱과 모욕, 비토로 얼룩졌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현장 방문에 현안 질의까지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무차별적 공세는 탄핵을 이루겠다는 목적보다 그저 탄핵을 민주당만의 협박기술로 남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토록 방통위 사수에 사활을 건 이유는 직무를 마비시켜서라도 방문진 새 이사진 선인만은 막아내고 MBC를 장악하겠다는 속셈 딱 하나입니다. 그 뒤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지형을 계속해서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공정보도와 방송의 독립성을 걱정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하지 않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장악사법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조장법 13조살포법까지 줄줄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성 있는 민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정쟁 유발과 이를 발판 삼은 탄핵 빌드업이 목적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대표 방탄과 정략에만 골몰하여 폭주하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용, 악용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랍니다.